그럼 기도하겠습니다. Seigneur, notre Père, nous venons en Ta présence.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nous nous appuyons sur Jésus-Christ pour nous approcher de Toi. et nous demandons dans ta grâce, que tu fasses pénétrer ta parole dans notre cœur. et que ta parole, nous ne pouvons pas seulement la comprendre, mais que nous puissons la vivre. et nous demandons dans ta grâce, au nom de Jésus. Amen. Nous reprenons le texte de notre méditation dans l'Ub 10. Alors peut-être tu peux lire du verset 25 jusqu'au verset 29. Oui, je vais lire du verset 25 jusqu'au verset 29. Amen. Amen. Donc un scribe ou un docteur de la loi a demandé à Jésus ce qu'il fallait faire pour avoir la vie éternelle. Et Jésus lui dit, mais qu'est-ce que tu vois dans la parole de Dieu à ce sujet? Oui, et la réponse de ce script est, je vois deux choses. Je dois aimer Dieu et je dois aimer mon prochain. Je suis maintenant lui dit, tu as bien répondu. Mais Jésus lui dit, maintenant il faut le vivre ce que tu as compris. Il faut le vivre. Il ne suffit pas de connaître ce que dit la parole de Dieu, mais il faut maintenant la mettre en pratique. C'est ce qui est le gros problème au temps de Jésus. Il y avait beaucoup de gens qui connaissaient la loi, mais qui ne vivait pas la parole de Dieu. Alors, on va lire quelques textes qui expliquent cela. On va lire d'abord ce que l'apôtre Paul dit dans l'épître aux Romains au chapitre 2. Nous l'apôtre 17 jusqu'au verset 24. Tu peux le lire un nuance, s'il te plaît ? Ne, Romains au chapitre 2, verset 27 jusqu'au verset 24.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 십계명을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바로 우리가 그 어떤 민족이 아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율법을 가진 것은 참 좋지만 그 율법에 왜 순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21절에서 사도바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위험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위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이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네가 그 도둑질을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십 개명 중에 한 개명이 네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22절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이것은 또 십 개명의 또 한 개명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리고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결과는 결국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은 베벅을 하느냐 또 그것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권성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의 입과 또 그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함 사이의 간격이 차이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신앙을 더 심어주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이름에 이방인 중에서 모덕을 받는도다. 그래서 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또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의 행함이 다를 때 바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을 오히려 심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우리 부모님은 맨날 교회에 가시면서 또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시는데 그러나 이 부모님이 집에서는 늘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자식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오히려 주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불신앙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좋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입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을 입으로만 더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 사도도 보면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종의 귀를 내리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내서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교사를 불쌍히 여겨서 그 교사가 못 듣는 귀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고쳐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귀를 이렇게 자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랑 자녀들이 그렇게 불순정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못 듣는 내 귀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불신앙 속에 사는 내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녀가 생긴 자식들이 생긴 다음에 프라우스와 같이 늘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없어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부모된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자가 되길 원치 않아서 그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세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그들이 설교하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묻힌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묶어 지우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불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금 전 본문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네, 베드로 후서 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나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는 가르쳤지만 그렇게 그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2절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너무나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도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정말 인류 전체가 참 늘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진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걷는 자로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을 유혹해서 특히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단이 바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스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신비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진리 가운데 이렇게 사는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마귀의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사단에게 하나님을 거슬리도록 타당성을 준 것입니다.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진리인 하나님을 담는 대신에 인간이 이제는 사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닮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악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우리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자유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귀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구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 삶에 주관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첫째,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도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암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10편 3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0편 32장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하께 정제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능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강웅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풍개하리로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5절 바로 이 일을 향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 힘입어 우리가 바로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육회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주셔서 이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을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에서 해방시켜주셔서 이 시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 이상 다 볼 수가 없는데요. 시편 51장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가 51장, 10편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쾌하였나이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실 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 간에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오늘의 말씀인 누가 보면 십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대로 산다는 것, 율법을 순정한다는 것이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이미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결코 잃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에 이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문제를 사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 누가 본 10장 29절을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옳다고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부족함을 허물을 보이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감추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솔직하게 예수님께 나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질 못합니다. 하고 인정을 했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때문에 바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네 죄를 사하고 그리고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어려움을 감추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내 문제는 나는 내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을, 그 진리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그 기회를 모면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유하게, 정말 사랑으로 이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겠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자신의 그 행하지 못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로 그 너 때문에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생각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드러내 말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열고 활짝 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바로 내 이웃도 우리가 참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와주시네 예수님 감사드려옵니다. 주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제대로 참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자가 이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받을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주께서는 다윗을 바로 죄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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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